베트남 유학생 아랍창녀 너는 아랍창녀랑 결혼했어 결혼해서 좋냐 이 비용신 같은 새끼야 아랍창녀가 시발 보지 마시 어떻냐 아랍창녀 시발 조가지 생긴 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그건 시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 너 시발 사기당했니 너 시발 물복 먹고 결혼을 당했구나 강제 결혼을 당했어 병신 같은 새끼 그렇게 강제 결혼 처당하니까 시발 너가 시발 아무한테나 자제를 대주는 개병신 어장관리담이 돼버렸어 병신이 돼버렸어 너는 아랍창녀랑 결혼했어 결혼해서 좋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아랍창녀가 시발 보지 마시 어떻냐 아랍창녀 시발 그 조가지 시원한 날씨가 없냐 아랍창녀 시발 젊은 기상으로 가득한 날씨가 없냐 아랍창녀 시발 성장은 시발 시원한 시원한 날씨가 없냐 아랍창녀 시발 시발 정불